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문장제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3년 10월 15일자 팔레원고 민사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537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에 관한 소송이고요. 원고는 회사, 피고는 퇴직 임원입니다. 파기환송도에서 회사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코스닥 상장 법인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4년 11월 7일부터 2019년 9월까지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피고는 2007년경에 7월에 원고 발행 주식을 취득했고 2019년 6월경까지로 보면 18만 주로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미 주주였다가 14년경에는 원고의 임원으로까지 된 거죠. 피고는 사법펀드 증권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 3월 14일경 사법펀드 증권을 소각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원고의 주식, 원고가 직접 준 건 아니고 원고의 주의 19만 주, 19만 8천 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2018년 3월에. 그러니까 원래 18만 주가 2019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2018년 3월에 19만 8천 주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사법펀드 소각을 대가로. 그리고 나서 석자리 있다가 2018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18만 주를 매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19만 주를 취득을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18만 주, 2009년부터 갖고 있다면 그거를 3개월 있다가 18만 주를 매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원고에게 야 너 3월에 취득했다가 6월에 팔았을 때 그 차액, 매매 차액 19억 원을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통지를 하고 법상 이거를 회사에 반환해라 하고 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그거를 반환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원심은 뭐라고 말했냐면 매수한 주식은 19만 주고 매도한 주식은 2009년부터 갖고 온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차익을 얻는 게 아니다. 이 18년에 얻은 거를 판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 차익이 아니라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한 겁니다. 즉 상장 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 매도한 경우에 단기 매매 차익을 발환할 책임이 있는데 법에 글이 정해되어 있어요. 내부자, 내부자, 대주주, 그다음에 임원, 회계관리 직원들 그다음에 지배주주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주식이 동일한 주식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어도 반환 책임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원심은 아니라고 봤는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자본시작법 제172조의 제1항에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 임원, 회계직원, 주요주주, 지배주주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개선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내부 정보를 이용 또는 이득 의사를 묻지 않고 거래익을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법조분 안에는 6개월 이내에 매수, 매도의 증권이 동일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에서 매도, 매수 중에 어느 한식에 있어서는 주요주주가 아니라면 반환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도를 했고 매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주요주주가 아니었어요. 그럼 매수할 때는 주요주주가 아니게 된 거죠. 그때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둘 다 모두 주요주주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시행량에는 매도된 증권과 매수된 증권의 수량이 적은 수량이 하나여 반환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주식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을 회사에게 반환해야 되고 원심이 틀렸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19억을 반환해야 됩니다. 결국 상장 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을 거래해서 차익을 얻으면 회사의 내부 정보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게 되는데 이때 반환할 때 매도 매수의 주식은 반드시 동일한 주식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행량에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니까 삼성주주와 우선주를 먼저 샀다가 팔았다가 보통주를 사는 경우 이것도 똑같이 차익거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산 보면 약간 다른데 어쨌든 그것도 차익 반환하게 됩니다. 다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한 임원 그 다음에 지배주주 그 다음에 대주주 그 다음에 회계관리직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을 거래할 경우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내부자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함께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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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